보이는 사진은 용인 SK 하이닉스 예정 부지 인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뭐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건 아니구요 도시지역인 경우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하는 경우에만 토지 거래를 받는 거구요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농지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는 250제곱미터 초과 초과하는 경우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다면 이용 의무 기간이 있어요 주거 용지는 2년 상업 용지 4년 공업 용지 4년 농지 2년 임야 2년 이외에도 제출 서류로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매 민사 집행법 143조 2항을 보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매각 대금이 같으면 상계 처리할 수 있죠 추가 납부금이 없는 거예요 매수인을 채권자로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매매가액이 10억이라면 채권 최고액은 10억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경매 특성을 감안하여 불특정인이 11억을 써내면 그 사람이 바로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실제 토지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써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12억 원을 써내어 물건을 가져간다 치면 물건 받고 난 이후 매도인에게 2억 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시세보다 높은 15억 원으로 하는 거죠